빵보소 자 일단 베이컨 베이컨 두피스 자 이제 피망 자 피망도 자 통닭 모양을 내는게 오늘 메인 관건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을 뭐 딱히 낼 수가 없어요 자 베이컨 기름을 쭉 빼주지 않으면 이따가 익히면서 익히면서 중간에 막 어? 기름 막 질질 새고 막 어? 그럼 노답이야 진짜 자 기신타로 베이컨을 잘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고? 그러네 그러네 음 그러네 자 마늘 자 마늘 마늘 피망 듬뿍 준비해두고요 바닥에 밀가루를 살짝 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자 아까 해놓은 반죽 빵 반죽이 엄청 큰데? 빵 반죽이 엄청 큰데?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여기다가 자 소마토소스 어? 가운데는 묻히면 안되는데 괜찮아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여기다가 토핑을 해주는거죠 일단은 아예 생채소인 요거 마늘과 피망 그리고 이제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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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베이컨 맞지? 여기는 많이 넣으면 안돼요 왜냐면 여기는 일단은 그 음 맛있다 자 이렇게 말아주고요 이쪽도 가운드에도 소스와 양념을 소스와 양념을 닭 모양이야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닭이야 통닭이야 정확한 통닭이라고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해 통닭이야 통닭 다시 할 수 없을까 우리 아니야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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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란물을 발라갖고 구우면 돼 이제 계란물을 발라갖고 구우면 돼 이제 딱 봐도 닭이잖아 지금 통닭이잖아 통닭 아 치즈 아 치즈 나 뭐하? 자 배 갈라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잘되고 있어 야 이제 완전 닭 진짜 닭 와 누가 봐도 닭이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이거 오븐에 이것도 구워줍니다 오 씨 님들아 색깔이 났어 오 통닭방 완성 일단 반을 갈라 볼게요 대박 일단 다리를 먹어볼게요 다리 피자빵 피자빵 우리가 치즈를 가운데도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를 갈라야 돼 배를 이렇게 갈라서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와우 치즈 쩔 어쩔 이렇게 하면 피자가 되는 거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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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